폭탄주 한 잔은 마셔도 괜찮아 이 양반아 우리 음악 듣자 오케이 잔치가 있는 날이면 올림프트 산에서 신들은 넥타르라는 의를 마시지만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내가 건너준 술을 마신다 이 인간들은 어찌나 깨가 많은지 그 술을 섞고 변형시켜 이 지구상에는 이미 70만 종이 넘는 술이 존재한다고 한다 가려 칵테일 같은 것 약간의 데르무스와 진을 섞고 올리브를 곁들인 마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즐겨 마시는 칵테일인가 이 대한민국의 인간들은 워낙 파고나게 다혈질이라 여러가지 술을 간단히 섞고 흔들어 마시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폭탄주 맥주에 양주를 섞은 건데 오래 끌지 말고 그냥 한방에 먹고 가라는 거지 뭐 나한테 용돈 좀 줘야 내가 요새 개털이야 나도 개털이에요 오늘도 보드카 한명 빼고 내가 다 썼구만 무슨 돈 있겠어요 비스레 볼륨 키워 나 춤추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ㅇㅈ rupees jumb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설마 지금 떨어지겠다는 거 아니죠? 장난치지 마요. 아까 갈등 다 해결됐잖아요. 이 사람 얼른 불렀대로 움직이지 않아? 이 사람아! 내 이름 이카루스예요. 네? 떨어지는 게 내 몫이죠. 안 돼!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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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